한글자막 by 김성현 희생사 여하 한글자막 by Lucy 동글동글 이찌나 살아있는 반대받아올 수 있을 때 헷갈리지 않고 눈치 알아볼 수가 있대 나라가 두기네 나의 사랑이 저의 사랑이 더 나은 안 돼 우리 모르겠습니다 모든 Animational 감사합니다! 오늘 인사하드릴까요? 네! 저희 오마이걸 음악과 무대 사랑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같이 즐겨주신 모든 팬분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최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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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! 오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. 와우! 말도 안 돼. 진짜 우리예요? 네! 지금 뭔 일이야! 뭔 일이야!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진짜 소름 돋아요. 저희 예상치 못하게 1위 했어요. 신영 언니가 저희 아니라고 거짓말했는데 저희여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또 1위 하게 해줘. 우리 미라클 너무너무 고마워요. 진짜 포기. 아예 포기하고 있었어요. 생각도 안 나오고 있어요. 완전 감동인 게 다른 팬분들과 같이 응원해주고 너무 감동해서 진짜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이거 이거 세죠? 세죠? 나도 이거 완전.. 무기예요 무기. 엄청 무거워요. 진짜 무거워요. 저희는 1년만에 바뀌었는데 새로운 트로피를 또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. 우리 미라클에게 이 선을 터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어. 고생하셨어. 홍보의 quisves 수고하셨죠? 고생하셨습니다. 최연이. 태연이 노렀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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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오마이걸이 쇼 챔피언에서 두 번째로 1등을 하게 되었는데요. 정말 1년 넘게 좀 지났죠. 김일정 이후로 만드는.. 그렇죠. 그렇죠. 그쵸, 1년, 몇 개월 미라클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이건 다 미라클 거예요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축하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미라클 열심히 활동할게요 우리 화이팅 하자 땡큐 사랑해 땡큐 이건 다 미라클 거예요 미라클 진짜 고마워 감사합니다 미라클 하이, 우리 미라클 축하해